최근 민주당에 의해 고소고발 당한 사람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파 성향 유튜버들을 비롯한 각종 네티즌들입니다. 그 수가 무려 7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네티즌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적 있죠. 그래서 왜 집권 세력이 이런 고소고발전에 나선 걸까요? 몇 달 전 강원도 산불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먹느라 대응이 늦었다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나 글을 올린 네티즌들이 바로 이렇게 고발된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가짜 뉴스가 뭐 어쩌고 저쩌요? 박근혜 정부 때 이런 류의 가짜 뉴스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작 지금 집권 세력이 이런 가짜 뉴스들에 의지해서 세월호 7시간 프레임 같은 거 짜면서 지난 정부 내내 열심히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뭐예요? 가짜 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 이제 와서? 아니 강원도 산불 때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표하는 것과 세월호 때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표하는 게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내로남불인 건 차체하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독재적인 행동입니까? 이 나라를 집권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감히 국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고 이거로도 모자라서 고발을 했다고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겁주고 있는 상황이죠. 죄가 있건 없건 떠나서 일반인들은 재판장에 가게 될 일이 생기면 그야말로 삶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집권 세력은 이 고소고발이라는 무시무시한 수단을 통해서 감히 자신들에게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을 입마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독재적인 행동 지금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탄핵 이후에 승기를 잡고 나서 이미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독재적인 행동을 해왔습니다. 2017년 3월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이 치러질 때쯤 문재인 캠프에서는 가짜뉴스 대책단이 출범합니다. 이 대책단의 단장을 문용식 전 아프리카TV 사장이 맡습니다. 바로 이 문재인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장이 공개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 입니다. 이게 본인의 모토라면서 국민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떠들어댔습니다. 대전 캠프의 고위 관계자가 국민들에게 이놈 전원하면서 팬다는 등 죽는다는 등 이런 말하는 건 그냥 개념이 없는 거죠. 양아치들 입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철없는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문재인 캠프는 문재인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판, 의혹 제기 등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공격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아들 취업특혜 의혹 제기도 가짜뉴스라며 이거 SNS에 퍼뜨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까지 합니다. 물론 의혹 제기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주장이 가짜뉴스였죠.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의혹 제기는 후보자 검증 차원의 의견 표명이므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관위가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팩트는 문재인 캠프의 협박에 의해 이미 겁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카톡 등으로 돌아다니는 문재인 비판이 가짜뉴스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겁이 나서 입을 다물어버리게 되죠. 처벌한다면서 사람들 입을 틀어막는 거 이거 정말 나치 정권에서는 하던 짓거래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가짜뉴스 잡는다는 프레임으로 아주 재미를 톡톡히 본 모양입니다. 정권을 잡고 나서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2018년 초 민주당은 가짜뉴스 법률 대책단을 출범합니다. 법조인들로 구성된 조직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가짜뉴스 명예훼손 관련해서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출범하자마자 무려 449건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십 수백 명씩 고소할 때마다 고소장을 들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이렇게 죄다 고소해버릴 테니까 입들 다물라는 거죠. 협박성 멘트가 담긴 홍보물도 나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SNS, 톡에서 무심코 전달한 메시지로 당신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아주 위협적인 문구들을 넣었습니다. 민주당 측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든 홍보물인데요. 국민들을 대놓고 겁박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협박성 발언이 집권 여당의 입에서 그것도 감히 국민들을 대상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얼마나 엽기적인 일입니까?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해왔습니다. 강원도 산불권만이 아니라 무언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를 향해, 민주당을 향해, 집권 세력을 향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비판일 때마다 가짜뉴스를 하면서 고소고발전에 나섰고 또 이런 사실을 홍보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에 재가를 물리려는 겁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건지요? 감히 국민들께 가짜뉴스,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을 들이밀고 있는 당신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온갖 선전선동, 음모론, 가짜뉴스들을 변호하면서 이를 통해 보수 정권을 공격했던 당신들이 이러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서 혐오감이 침일 지경입니다. 정권 잡자마자 180도 바뀐 이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 측에서 내놓아왔던 논평 몇 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대로 가면 악성 댓글을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이건 네티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합니다. 한국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면서 사이버 망명도 이야기합니다.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절절하게 말한 이 사람.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 지금 문재인 정부 현직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건 어떤가요? 트위터 유저가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면서 40대 평범한 직장인에게 이런 공권력 대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네티즌의 입에 제갈 물리기를 하는 짓이라며 비판합니다. 논평을 쓴 사람은 민주당 유비쿼터스 위원장 문용식입니다. 예, 그 문용식입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가짜뉴스 잡겠다면서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 이따위 말을 떠들어댔던 그 가짜뉴스 대책단장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세력은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 아주 열성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이 입에 제갈을 물리지 말라며 선관위의 고발 조치까지 노발대발하며 막아서던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닷근에 쥐박이를 비롯한 온갖 저열하고 천박한 합성사진들 이런 것들에 대해 비판하기는 커녕 표현의 자유라며 열심히 편들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이런 가짜뉴스, 명예훼손에 동참했었잖아요. 안전기준치의 소수점 이하에도 못 미치는 사드전자파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내 몸이 튀겨진다는 등 이러면서 괴담성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손동했던 게 불과 3년 전입니다. 그 외에도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광호병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런 가짜뉴스 유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정권 바뀌고 나니까 문재앙이라는 댓글 하나 달리면 목에 핏대 세우면서 범죄 행위라는 파수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상대로 대대적인 고소고발장을 날리면서 협박도 하고요. 지금 이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 그렇게 떠들어대던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은 그저 자신들의 정권 쟁탈에 도움이 되는 찌라시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정권이 바뀌자마자 고소적 남발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감히 자신들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국민들을 겁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문재앙이라는 댓글 하나 달라는 게 그렇게 재미입니까? 어디 나도 한번 고소해보십시오. 이 히틀러 같은 문재앙 정권 부역자들아. 인생은 실전이라는 등 당신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 이러면서 국민들을 협박하는 당신들. 당신들 같은 독자 정권 나는 도저히 못 두고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정권 찬탈을 위한 도구로 쓰다. 이제는 철저히 짓밟고 있는 가치들.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나는 바로 이런 가치들을 위해서 당신들과 싸우겠습니다. 이 역겨운 인간들아.